안녕하세요. 미국 증시 휴장하는 날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. 올해는 9일에 걸쳐서 쉬거든요. 다음 주 월요일날 마틴 루터킹 주니얼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안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미국 대선. 대선일이 11월 3일이거든요. 이날은 휴장을 안해요. 미국은. 열립니다. 그 정도 참고하시고 나중에 휴장일이 궁금하실 때는 이 영상을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거나 구독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을 여기서 마실게요.